그냥 버스만 타자고? 버스에서 컨텐츠 다 뽑겠는데 이거? 야 이거... 쇼츠만 몇 개야 아까 버스비 내준 여자 옆에 앉은 여자 여기 진캐리 남자 쇼츠만 지금 3개야 You are watching 대륙남 TV This is New York It's time for New York baby Come on! New York I'm big young boy Dream and I made up 다들 데이 하와! 자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 여기서 버스 타는 법 좀 알려줘 버스 어떻게 타면 돼? 구글에서 나오는 거 보고 있는데 그 버스를 캐시로 타야 되나? 아니면 교통카드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카드 어디 가면 살 수 있죠? 아까 택시비를 대충 봤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 로어 이스트 가려면 5만원이야 말도 안 돼 개 짜증나 한 만원이면 택시 타려고 그랬거든 야 5만원이야 아 개빡치네 좀 봤는데 대략 한 7, 8km 돼요 걸어가긴 빡세 버스를 타야 될 거 같은데 아 저도 지하철 타면 좋은데 지하철 안에는 방송이 안 되니까 버스 타면서 길거리 경치도 보면서 관광객이잖아 관광객은 지하철 타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여 버스를 타고 봐야지 버스는 막힌다고요? 막혀도 경치 봐야지 아 그럼 그 시간도 다 여행의 일부입니다 구경하는 거야 눈으로 뉴욕을 담는 거야 노란 쌤 지하철 안에서 사야 된다고? 아 그럼 또 방폭되잖아 일단 버스 버스를 타러 가봅시다 한 달 무제한 카드가 있어요 132불이요? 버스 지하철 트램 다 사용 가능하다고? 그래도 132불은 좀 아 진짜 용하네 일주일이 33달러라고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33달러나 한 달에 134달러나 그게 그거야 그냥 한 번 타는 건 없나요 몇 번 안 탈 거 같은데 봐봐 지하철 한 번 탈 때마다 2.5불이라고 쳐 50번을 타면 100불이야 내가 뉴욕에 있으면서 지하철 50번은 탈 일 없을까나? 아 솔직히 50번은 탈 거 같진 않은데 어 그러네 50번은 안 탈 거 같네 일단 일주일 거 한 개 사볼까 그러면 다들 또 뉴욕의 밤에 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ower East Side Let's get it 근데 일단 버스 카드를 어디서 사야 된다고?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하철 역에서요? 야 여기 뭐 편의점 없나? 세븐일레븐 이런 데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어 excuse me Where can I buy a MetroCard? I want to take a bus You can do Apple Pay You have Apple P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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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do like If you have a credit card You can hold your credit card Or you can just Apple Pay I don't have Apple Pay You don't have a credit card You don't have a credit card Credit card I have Yeah Subway Stop Or hold a credit card against the scanner works too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결국은 Subway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Subway 왔네 Subway 86th Street 86가 지하철역이다 근데 나의 그 크레딧 카드가 탭하는 기능이 없던데 한국에서는 그 교통카드 기능이 되거든 여기서도 그게 될까? 이거네 잠깐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잔돈이 3달러가 있어 근데 신용카드로 대면 바로 된다고 하거든 제가 버스 타면서 그냥 신용카드를 한번 대볼게 신용카드를 대고 나서 대면 그냥 신용카드로 타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요번에는 현금 내고 이제 내일이나 아니면 이따가 메트로카드 한 개 사가지고 쓰면 되지 일단 내 신용카드로 한번 해보자 Sounds good 어 그러면 일단 M13 버스를 타러 가자 버스정거장도 이 근처였던 거 같은데 버스가 새벽 9시까지 다니네 근데 버스 번호가 어디 적혀있어? M15라고 안 적혀있는데 아 여기네 어허 어 M15 버스 스테이션 M15 왔다 오씨 뭐야 어 캔아 페이 캐쉬? 노 캐쉬? 어? 어? 뭐야? 오마이갓 땡큐 어 어 잠깐만 택시비를 내줬는데 저 앞에 여성들이 택시비를 내줬어 고마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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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스 타고 직진하면 오늘 내가 갈려고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고 거기 핫플레이스 많대 바도 있고 클럽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쿨한 플레이스래 일단 나는 교통카드를 나중에는 좀 사야될 것 같긴 해요 교통카드가 없으면 내 신용카드는 버스에 인식이 안돼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콘서트를 간다는데 브로컨스틸 난 안들어봤어 언더그라운드인가? 버스 비 얼마나 하고요? 한 3달러 하는데 3달러면 4천원인데 어? 처음 오는 사람 4천원 그냥 내주기 쉽지 않은데 번호 교환하라고요? 뭐 인스타 하는지 물어볼까? 어? 인수는 어디서 이 친구가 일단 남자친구 있다는 걸 나한테 얘기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뭐 그래도 한잔하고 싶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뉴욕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볼게 하니까 뉴욕 정보 알려줄게 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런 친구 한 명 있으면 뭐 물어볼 때 좀 이런저런 정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친구 바로바로 나오잖아. 땡큐. 이름이 아비야. 아무튼 아비라는 친구인데 조금 아쉽네요. 아쉽게 됐네. 아 근데 아비 되게 착하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택시비 내줄 수 있어? 아니 택시비 란다. 버스 비 내줄 수 있어? 4,000원인데? 너무 고마운데? 아 이거는 그냥 남자친구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친구로서 아 난 충분히 술 한잔은 얼마든지 사줄 수 있다고 봐. 이야 이럴 때 도와준 4,000원은요. 그거는 4만원 값어치 하지. 방금 내게 긴박한 순간이었어. 커플 둘한테 술 사주라고요? 아 그건 별로. 그냥 이 친구한테만. 아 근데 약간 여기는 좀 그런 매너가 있네. 그러니까 내가 술 한잔 사도 되겠냐라고 하니까 어 좋다고. 아 근데 남자친구 있는데 뭐 그래도 괜찮다면 한잔 하자. 그러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네. 그러니까 이런 밀당 없는 게 확실하고 좋아. 아 그게 제일 확실해. 어 잠깐만 옆으로 오라는 건가? 아이씨 잠깐만. 엘런에서 내리래. 오케이 어디서 내려다든지 알겠어. 엘런 스트리트 하우스턴. 오케이 가자. 맞아 어제 술집에서 어떤 아저씨가 알려준 건데 로어 이스턴은요. 걸어다니다 보면 그냥 막 다가와서 인터뷰하고 싶고 난리대. 진짤까? 어 저 친구 방금 내 버스비 내줄때 아 심쿵했잖아. 솔직히 저 친구가 그러니까 미인이고 매력적인 친구인데 막 소름끼치게 예쁜 친구는 아니거든? 그런데 딱 이렇게 어? 버스비 내가 내줄게 하고 딱 내주면서 뭔가 또 이렇게 안내도 친절하게 해주고 하니까 너무 괜찮네. 마음이요? 마음과 뉴욕에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예쁘지? 마음이 예쁜 여자가 최고야. 진짜 다 필요 없고 마음이 예쁜 게 짱이야. 그런데 남친 있대. 남친 없으면 내가 한국 데려가는 건데 저거. 아씨 앱이 이제 내린다. 아비. 아비 내린다. 아씨 그녀 갔다. 아 잘 가. 아비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가서 한번 즐겨보래.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데. 어 근데 버스 안이 왜 이렇게 밝아? 버스 안이 좀 어두워야 밖에 비쳤을 때 바깥 모습도 좀 보이고 할 텐데. 반사가 되네. 어 이렇게 하니까 보인대. 자 여러분들 지금 뉴욕의 길거리. 어 차가 꽤 밀려요. 밝아야 버스 안에서 사고를 안 친다고? 와 그런 것 때문이야. 헐. 옆에 굉장히 핫한 누나가 앉았는데. 뉴욕에서 베이글 먹었냐고요? 어떻게 내일 낮에 베이글 한번 갈까? 옆에 뉴욕 최고의 베이글이 어느 집인지 한번 물어보자. 괜찮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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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베이글? 어? 에스 베이글? 에SSA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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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베이글? 이오하는cken요? 네. 아. 넌. 에스 베이글. 어 Provost나는잖아? 아 나은vens거에요. 참 영상 좋을까요? 아무 килóg여? entirecat는 안ож이. 이oda 팬들은 어디서나? 아 예, 예. 모두 한국에 온다고 생각해요. 아. 다가 기쁜. 여러분 Girls like hearts 보내봐. ELSA 에 Severity.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하는거야? 저거는? 아니, 나도 모르겠어요. 한가ollo 한가올지 물어봐. 사회에 고기 살게 해 주면 거기서. 그러고. 한가ollo 한가올지 이렇게. 패턴이 많아요. 홈페이지만 어디에 가야해요? 나는 그냥 드시게요. 드시기 바래요. 드시기 바래요? 쥬시리도 disfrut니? 갈릭스에서 wherever you are going to have sushi. 이런맛. 일로 managing the street. 밧구로. 갈릭스에서 너는 뭐 chuyện 싶어? 저는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누구인공에 있는지 SAN이. 여기소 heter? 네. 근데 여기 2년 동안 여기가 지났고. 아. 여기 2년 동안에 지났어. 어디 어디 youtube? 인디아나. 인디아나에 소와대. 저는 시카고에서 왔어요. 아 시카고. 인디아나에서 왔대요. 그리고 이 친구도 오늘 지금 스시를 먹으러 가는데 스시 먹고 나서 뭐 할 거냐 물어보니까 모르겠대. 자기도 모르겠대. 발걸음이 간 대로 할 거래. 그래서 오늘이 새러데이래요? 네. 뭐... 뉴욕 사람들은 요즘 새러데이날 뭐해요? 마요네. 집에 임들도 코 Arms 123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Already 집사랄말이 있다. 브라드웨이? 네, 정말 좋은 쇼가 있어요. 제 좋아하는 쇼는 Hami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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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ilton 쇼가 좋대. Hamilton 쇼가 좋대. Hamilton 쇼 뭐라고 하는데? 오, 그렇구나. Do you have any bar to suggest me? I like Somewhere, Nowhere. Nowhere? Somewhere, Nowhere. The bar name is Somewhere, Nowhere? 네. Exactly. The bar name is Somewhere, Nowhere? Yeah. All right. The bar name is Somewhere, Nowhere. 여러분들, Somewhere, Nowhere로 가죠. 뭘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뉴욕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 제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좀 이렇게 대화를 잘 받아주고 수다를 잘 떤다 그래가지고 함께 해도 된다. 이게 아니야. 그냥 원래 이런 거야. 이게 스몰 토크야. 스몰 토크에서 여기서 웃고 떠들고 그럼 여기서 끝내야 돼. 질척거리지 마. 아, 알겠어? 아, 좀만 천천히 내렸으면 연락처도 아는 건데.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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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짐 캐리 닮았다. 이런 조크도 잘 받아줘.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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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캐리 지금 상대모사 해준 거야. 롱 토크? 롱 토크든 스몰 토크를 하다가 이게 뭔가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 이제 롱으로 가야지. 스몰 토크 하다가 하다가 어? 뭔가 이 친구도 계속 토크를 원하고 뭔가 가기 싫어해. 그럼 그때 이제 롱 토크로 이어지는 거지. 그냥 버스만 타자고. 버스에서 컨텐츠 다 뽑겠는데 이거. 야 이거. 쇼츠만 몇 개야. 아까 버스비 내준 여자. 옆에 앉은 여자. 여기 진캐리 남자. 쇼츠만 지금 3개야. 장거리 버스 괜찮네. 이 누나들 다 로워로 가시는 거냐고요? 몰라. 근데 좀 꾸미고 나온 친구들이 좀 있어. 뭐야. 오늘 좀 파티하는 밥인가 봐. 나도 오늘 힘 줬다. 진짜 쟤는 реально. 진짜 쟤는 아기야.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이야. 진짜 쟤네. 진지아야. 네. 으어. 나 이름이 뭐지? 나 이름이. 제임스. 정답. 쟤임스. 제임스. 조그략. 안녕. 안녕. 안녕하시고 안녕하시고. 오hhhh 아 재밌어.. 신기한가 보다 이제 500명이 seen ya Monotor. 1500명이요 거의 500명이요 아..에는 애들이 many donné 애들이 가려coon 오늘 핫하다 이 친구 다 로워리스트 가는건가? 야 버스가 제일 핫풀이네 야 버스 텐션이 제일 제일 짱이네